안녕하세요 원더스피입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한 상다에 5마리씩 들어가 있는 오미틱대 먹갈치입니다. 정말 3인만큼 사이즈가 커가지고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크고 맛있는 목포 먹갈치구요. 그 다음에 한띠 먹갈치입니다. 가장 지금 많이 나가고 있구요. 한띠 먹갈치 같은 경우는 줌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분의 1상자 15발이 전후로 들어가구요. 목포 먹갈치여서 너무나 맛있고 부드러운 목포 먹갈치입니다. 한 번 드셨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주문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만큼 목포 먹갈치여서 맛있구요. 정말 정말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갖고 왔습니다. 통칩이다. 한 상자에 술맛이 들어가 있는 통치구요. 20백 통치는 지리탕이나 아니면 구이 반건조로 해서 먹거나 아니면 쪄서 먹어도 너무나 맛있습니다. 통치도 오랜만에 갖고 왔습니다. 통치 좋아하실분들 굉장히 맘죠? 몸보시 하시길 바랍니다. 통치도 오랜만에 갖고 왔습니다.